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9번째 페이지 기자에서 셰프로 셰프에서 푸드라이터로 그리고 오늘부터 잡지사 필진으로 제3의 인생을 살아갈 분입니다. 잡다한 미식사전 잡지사의 뉴페이스 장준우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3의 인생이라보다 한 4의 인생 같은데요. 제4의 인생 이미 3회차 4회차 다 보인다. 잡지사에 합류했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인생이라고.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고 글쓰고 사진도 찍고 있는 장준우라고 합니다. 요리하고 글쓰고 사진도 찍으시는군요. 사실 저희가 잡지사 작년 9월에 설립할 때부터 음식 관련 코너로 모셔보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에 가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가끔 출장을 좀 많이 오래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겹쳐가지고 아쉽게 못했는데 요번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근데 여유로우시군요. 방송활동도 이렇게 종종 자주 하시고 그러셔서 편안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장준우 셰프가 신당동에서 와인 그로스리 샵 겸 타파스바를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뭐 와인과 타파스를 파는 가게. 제가 유럽에 가면 좀 그런 게 좋았어요. 뭐 이렇게 골목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가게인데 이렇게 안주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막 엄청 세련된다던가 되게 막 멋들어지는 요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만든 음식과 와인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좀 아무래도 와인 하면 좀 너무 격 높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 때 제가 또 외국에 못 나가서 출장을 못 나가다 보니까 좀 식당을 열게 됐어요. 코로나 때 오늘. 그래가지고 그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파스는 스페인 음식 아닌가요? 스페인이죠. 이제 타파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술안주 같은 걸 타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빵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조그만 접시에 담겨서 그냥 와인이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들. 그런 것들을 다 타파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인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무심하게 툭 이렇게 내놓은 듯한 음식. 지금 대접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기자활동을 하셨다고. 네. 원래는 제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했는데 뭐 한 면 정도 제가 하다가 그만두고 음식을 한번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좀 음식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 뭐 그런 거 퇴사. 그렇죠. 그때는 유행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금 뭐 더 느끼지 않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요리를 뭐 해외에서 1년 2년 배워가지고는 뭐 명암도 못 내게 돼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외국 음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 음식에 왜 이런 조리가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 이제 기자적인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운 게 도둑지이라고. 기자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음식에 대한 글들을 좀 쓰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음식 칼런미스트로 좀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푸드라이터라는 수식어도 여기 붙었군요. 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그게 직업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맛있는 요리를 만든 요리사들이 항상 맛있는 요리 먹을 것 같지만 맛있는 요리는 손님 좋아져요. 나는 못 드시나요? 그렇죠. 보통 요리사들은 맛있는 거 만들고 집에서는 라면 먹고 별반 다르지 않군요. 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또 많이 먹어보는 것도 사실은 뭐 의미는 있긴 한데 늘 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외국에 출장도 다니시고 미식여행도 가시니까 그거는 이제 딱 독자들을 위해서 간접 체험을 먼저 하려고 가는 거죠. 일로서 독자와 손님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직업 만족도는 그냥 뭐 보통 정도다. 그래도 뭐 힘들긴 한데 제가 선택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초면이지만. 자 이렇게 장준우 셰프 모시고 앞으로 잡다한 미식사전 매주 목요일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번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맛따라 멋따라 세계 방방곡곡 주방 구석구석 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맛볼 주제는 세상 모든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 마법의 가루 향신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셰프님도 요리할 때 향신료 즐겨 쓰시겠죠? 향신료가 중요하죠. 많이 쓰기도 하고요. 향신료는 이제 맛과 향을 잡아주거나 더해주거나 이런 목적 말고도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사실 향신료를 왜 쓰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용도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기 먹을 때 삼겹살 같은 거 한번 소금부추 안 뿌리고 드셔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먹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먹기. 힘들어요. 이게 좀 고기 향도 너무 강하게 오고 간도 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그 뭔가 좀 역한 맛이 날 수 있는데 소금을 뿌려줘야 사실 간이 맞으면서 안 좋은 맛도 좀 가라앉으면서 간이 맞거든요. 그런데 소금만 또 뿌려 먹으면 맛도 안 먹혀요. 그래서 후추라는 또 하나의 다른 향이 들어가줘야 이게 좀 다채롭게 먹을 수 있는데 향신료의 역할이 음식을 조금 더 같은 음식이라도 향신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향신료들은. 건강 사실 좀 제가 건강 얘기가 하는 게 좀 심스러운 게 음식에 대해서 건강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고 라기보다 요즘 현대 사회는 과잉의 질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대자수의 많은 질병들이 뭘 우리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신료가 몸에 좋다고 향신료를 많이 먹게 되면 또 안 좋아요. 그렇죠. 과유불교. 그래서 양이 항상 문제인 거지 특정 음식이 좀 좋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를 향신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허브, 바질, 파슬리 이런 걸 보통 많이 떠올리는데 일단 한식료는 어떤 게 먼저 떠올리세요? 허브, 바질, 파슬리. 허브 같은 경우는 사실 향신료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향신료라고 하는 거는 스파이스라고 하죠. 용어로 스파이스, 후추. 제일 대표적인 게 후추고요. 후추, 정향 이런 곳이 아시나요? 들어봤죠. 정향 클럽이라고 하는데 정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특징이 좀 딱딱하고 말라있고 굉장히 뭐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들보다 향신료라고 많이 하거든요. 알갱이 형태.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거나 뿌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향신료라고 부르고 허브 같은, 풀 같은 이유는 좀 향신료로 부르기는 하고 향료? 향료. 향신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허브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뭐 부추. 부추도 허브. 뭐 마늘 뭐 이런 것처럼 향을 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뭐 고수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향신료라고 하면 틀린 건가요? 향신료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향신료라면 보통 이제 그런 후추류. 후추나 페퍼류나 아니면 뭐 정향, 팔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제 허브 같은 거는 허브라고 보통 얘기하고 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향신료를 좀 쓰는 민족입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향신료를 많이 쓰진 않아요. 향신료로 해도 뭐 그런 스파이스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치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런 허브 같은 풀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마늘, 깻잎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써요. 조미료는 향신료가 아니겠죠? 조미료는 우리가 좀 식당에 보면 부러워 많잖아요. 조미료 모청과. 그렇죠. 사실은 다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소금이 대표적인 조미료예요. 아, 거짓말이군요. 네. 소금을 쓴 거 자체도 조미료를 쓴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제 뭐 화학조미료를 안 썼다는 거지 이제 조미료라는 거는 다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맛을 더해주는 재료를 다 조미료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향신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라서 크게 뭐 딱히 구분한다기보다 그냥 좀 향이 강하고 굉장히 딱딱한 재료들은 향신료고 가루형 쓰는 거는 향신료고 허브나 풀 같은 거는 그러니까 풀같이 그런 바질, 요즘에 뭐 로즈마리 뭐 이런 사양의 풀들은 이제 허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향신료에 이런 바질이나 허브 같은 향료, 향신채, 향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로즈마리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로즈마리.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가정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떤 용도로 주로 쓰입니까? 로즈마리가 일단 향 아시죠? 로즈마리 향. 네. 알죠. 그게 좋잖아요. 사실은 이제 로즈마리가 서양에서는 주로 쓰이는 게 이제 고기류에 많이 써요. 생선보다는 생선의 그런 뉘앙스보다는 좀 향이 강한 것들을 많이 쓰는데 로즈마리에서 많이 쓰는 지역은 좀 남부 지역이거든요. 지중해의 연연. 로즈마리가 이제 그쪽에 좀 많이 자라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많이 자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우면 어떡하죠? 더우면 입맛이 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로즈마리 같은 그런 것들 향이 좀 입맛을 돋구는 재료를 넣으면 굉장히 이제 살아나죠. 입맛이 더 굳어지니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즈마리 하면 좀 더운 유럽 지역, 남부 지역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카페에서 무슨 에이드 같은 거 줄 때 로즈마리를 띄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뭐 칵테일 이런 거나 뭐 위스키, 위스키바는 아니죠. 칵테일 바 같은 데 가도 로즈마리 향이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로즈마리가 예전부터 뭐 허브류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향을 주는 용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약재가 좀 약의 용도가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이거를 굉장히 뭐 향도 강하고 약 성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허브류들이. 고대에는 다 약용으로 썼던 것들이고 말려서 쓰거나 지블레에서 쓰거나 상처에 쓰거나 뭐 이런 재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걸 넣으면 좀 몸에도 좋겠지라고 음식에 넣은 연유도 좀 있고 더불어 이제 향도 좀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썼던 거죠. 우리 허준 선생이 산에서 이게 약초 뜯어오듯이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약초였지만 현대와서는 약의 기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아로마가 더 있는 그런 향을 내는 재료를 쓴다. 그렇군요. 바질도 이제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가 됐는데 바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바질도 사실은 남부 이탈리아나 남부 프랑스에서 많이 써요. 오히려 스페인에서는 바질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보통 이제 허브나 이런 스파이스가 국적을 좀 구분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어떤 나라 음식을 구분할 때 어떤 스파이스 어떤 향신료를 쓰냐 어떤 향신체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거든요. 대표 향신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마늘. 마늘 그렇죠. 마늘. 참기름. 참기름. 그렇죠. 참기름, 고추. 요즘에 뭐 그런 뭐 백종원 레시피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진 마늘, 참기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마다 익숙한 스파이스. 스파이스거든요. 이제 이 재료가 들어가면 한국적인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일본 음식이라고 하면 또 어떤 느낌입니까? 일본은 뭐지? 일본은 좀 간장. 간장류나 뭐 된장. 일본 미소 된장류. 그런 뉘앙스가 좀 나고 다시. 다시마나 조개로 만드는 그런 육수나 멸치 육수나 이런 거 써가지고 멸치가 아니라 그 뭐죠? 가스오부시랑 다시마. 그런 향이 이제 집요일적인 일본의 플레이버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도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바질. 우리 토마토 피자에 들어가는 거. 토마토. 바질. 오레가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의 플레이버고요. 무슨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그 삼새끼 색깔이 뭐 모짜렐라 토마토 바질이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마르게리타 피자가 이제 그것 때문에 비롯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거는 좀 뭐 나중에 붙여서 얘기고. 썰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국가를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서 바질은 조금 이탈리아를 좀 대표하는 그런 느낌의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자나 파스타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아까 좀 알싸하고 그런 좀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여름에 또 먹으면 또 입을 또 향긋하게 또 해주고. 호불호도 안 갈리고. 그렇죠. 또 너무 강하게 또 하면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여름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빵 위에 뭐 바질 페스토 쓱 발라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바질 페스토는 뭐 하나의 요리로 봐야 될까요? 바질 페스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바질을 유럽에 가보면 이탈리아 남부 가면 들판에 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허브를 쓸까라고 많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냥 흔해서 온 거예요. 너무 들판에 너무 많고. 널린 게 바질이야. 그냥 밭에 나가서 떠와서 그냥 바로 음식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많이 쓰던 건데 흔하려면 이제 많이 또 자라 피어오잖아요. 그렇죠. 잡초초로 무성하게 피어요. 혹시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에 막 바질 키우면 난리도 아니에요. 꽃대를 안 잘라주면 막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놔두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뜯어가지고 이제 페스토로 갈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갈면 좀 쓰고 맛이 없으니까 이제 엔초비라는 멸치 소금을 절인 거죠. 감칠맛을 그걸로 보완을 하고 또 치즈 이런 걸로 좀 부드러운 맛과 좀 간을 좀 보완을 하고 견과류를 좀 넣어가지고 잣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잣 같은 거 잣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볼륨을 높인 다음에 고소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향긋하면서 고소한 그런 느낌의 페스토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널린 게 바질이라서 잡초처럼 막 자라 있으니까 싹 긁어서 페스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바질 페스토의 정식 명칭이 제노바식 바질 페스토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노바 지역에 약간 풍산물이거든요. 그 지역이 바질도 많고 마침 잣도 많고 그런 지역이고 또 바닷가가 있으니 또 엔초비도 또 있고 그거 다 섞어 봤더니 옆에 또 동네에는 또 치즈로 유명한 또 그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치즈를 써가지고 맛있는 걸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노바식 페스토 해가지고 이제 바질 페스토 유명해진 건데 뭐 비슷하게 또 많이 있어요. 프로방스 지역 바로 옆이거든요. 제노바 지역 바로 옆이 이제 우리 리스 유명한 프랑스 리스 이런 데 지금 프로방스 지역인데 그쪽에서도 약간 피스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스토가 약간 페스토 비슷하잖아요. 이제 뭐 그 비슷한 그 동네 지역 음식인 거예요. 거기도 바질도 들어가고 견과류 들어가고 올리브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만든 거죠. 지역별로 이제 그 특색이 들어가는 페스토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음식들이 갑자기 생쑥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시는 분이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허브 뭐 향신료 이런 게 많은데 장준우 셰프가 조금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어도 소개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을까요? 하나 정도? 허브 정도요? 네. 허브. 허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딱 하나만 쓰라고 하면 남길 만한 허브가 있는데 저는 타임은 좋았거든요. 타임. 타임? 타임이라는 것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타임이라는 허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백리향이라고 하는 그런 허브인데 이렇게 큰 가늘한 줄기에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있는 그런 허브가 있어요. 그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좀 생선에 자주 쓰진 않아요. 생선이랑 좀 맞지 않는 그런 궁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타임 같은 경우는 고기에도 잘 어울리고 특히나 생선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에 쓰면 또 고기랑도 어울려서 되게 좋고 생선을 쓰면 생선에는 잘 어울리고 오래 끓이는 요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으면 굉장히 평범한 음식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쉽게 쓸 수 있군요. 저는 혹시 타임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은 한번 사셔서 향을 맡아보면 아 이게 타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린 것보다는 말린 타임도 있긴 한데 말린 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허브 보통 넣어야 되는 식재료 레시피에 없으니까 이제 마트에 가면 요즘엔 좀 많지는 하지만 없으면 이제 말린 것들이라도 다 써 넣는데 말린 거랑 생허브는 완전 다른 식재료예요. 아 그래요? 네. 말린 식재료는 원래 달콤하거나 그런 맛이 있거든요. 허브에는 생고에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향만 남고 좀 씁쓸한 느낌만 남은 거라서 바질 페스토로 만든다고 생바질 말고 말린 바질을 넣어버리면 완전 다른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한약방 약재같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린 허브들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제 토마토 스프같이 오래 끓이는 요리 불이 들어가서 오래 끓이는 요리 같은 경우에 말린 허브를 쓰고 향을 주기 위해서 쓰고 차로 마시겠죠. 그렇죠. 차로도 마시기 때문에 말린 허브랑 생허브는 다르다.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군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허브가 예전에는 약초 용도로도 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는 피부를 태워버릴 정도로 독한 독성을 가진 것도 있다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계량을 해가지고 순한 그런 느낌의 그런 허브들이 많은데 원래 허브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향을 강하게 내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후추도 그렇고 사실은 뭐 허브나 로즈마리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로즈마리 한번 싹 손으로 훑어서 향 맡아버쳤어요. 그걸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괴롭힘 괴롭힘수록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왜냐하면 얘네도 어떤 그런 것들은 전략이구나.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런 강한 향을 내게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포식제를 유인하기도 하지만 나를 먹음으로 해서 번식이 되도록 유인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나를 먹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향들인데 이제 사실은 처음엔 독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간이 계량을 거치면서 순한 것들만 좀 계량을 시켜서 조금 먹기 좋게 좀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독성을 가진 허브로 많이 계량을 많이 했고 지금은 뭐 그걸 먹는다고 할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약용 강한 독성을 가진 허브는 약으로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지금 식용 허브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잡다한 미식사전 장준 셰프와 향신료 얘기하고 있는데요. 향신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허브만큼은 아니어도 후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후추는 그냥 후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음식을 잘 몰랐을 때는 후추가 한 가지만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인종도 그렇고 사실 한 가지만 있는 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선택된 거고 한 가지 뭐 인기 있는 것만 선택돼서 쓰는 건데 그 후추라는 것도 사실은 후추가 언제 부터 인간이 쓰게 됐는지 아세요? 예전에 무슨 신앙로 개척하고 이럴 때 많이 퍼졌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신앙로 개척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이제 좀 대량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원래는 그 인도에서 인도에서 이제 육로를 거쳐가지고 아랍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넘어온 게 향신료 루트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14세기 15세기 때 아랍 세력이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정 이제 그런 지역들이 향실로 독점을 하고 베네치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특정 세력들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우리도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자고 한 게 이제 사실 신앙 대항의 시대의 이제 그런 계기인데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부터 썼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썼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아 유럽에서도? 네. 왜냐하면 인도에 보면 로마 시대에 금하들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인도에서 그걸 사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 후추 같은 거. 그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후추의 원산지는 원래 인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러 이제 큰 돈을 지불하서라도 이제 많이 가져와서 이제 유럽과 동양이 이제 그렇게 그루를 했던 건데 하여튼 그 인도가 원산지이긴 하지만 그런 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는 인도 후추는 사실은 좀 크게 생산량이 좀 많지는 않았고 요즘에 그런 마트 같은 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후추 보면 원산지가 베트남이 많아요. 아 베트남 후추. 네. 베트남.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도가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그런 향신료 그런 수입을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나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좀 후추를 심어서 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그런 후추 농사를 많이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인도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산량이 줄고 프랑스는 이제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좀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베트남이 생산량은 아마 제일 많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장주윤 셰프가 꼽은 가장 좋은 후추가 있다던데 어떤 후추인가요? 아 뭐 제가 꼽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후추 하면 알아요. 이 후추는 제일 품에 좋은 후추다라고 하는 후추가 있어요. 어디 거죠? 이제 캄보디아 이제 캄버트 후추라고. 캄버트 후추라고. 캄버트 후추라고 하는데 그 후추가 굉장히 먹으면 어떻게 후추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후추. 아 먹어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맵지 않아요? 맵고 막 너무 막 코도 아리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캄버트 후추는 딱 먹으면 우리 요즘에 스페셜티 커피같이 과일 향이 좀 나요. 껍질에서 약간 과일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물론 맵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아로마가 좀 많이 느껴지는. 우리가 보통 후추 하면 단순하게 그냥 후추맛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후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로마가 있어가지고 아 후추 하나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맛이 나는구나.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비싼가요? 많이 비싸진 않고요. 근데 좀 한번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좀 수입이 돼가지고 뭐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그런 후추도 사보시고 여러 가지 후추도 사셔가지고 고기 먹을 때 한번. 한때 좀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소금 해가지고 뭐 히말라야산 소금도 있고 뭐 흑후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흑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소금은 사실은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소금의 종류는 사실은 다 짜요. 다 짠데 이제 좀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후추는 정말로 향이나 아로마가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 한번 다른 후추를 써가면서 드시면 같은 고기라도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자 이번에는 그 풍미를 돋우는 동시에 우리 또 몸무게도 같이 돋아주는 향신료. 이것도 향신료라고 할 수가 있을까? 버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버터는 향신료라고는 아니고요. 잘못 묶였나요? 버터를 왜 향신료라는지 모르겠는데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을 주긴 하죠. 어떻게 보면 기름이죠. 기름. 기름. 버터는 우리가 그냥 기름이라고 우리가 올리브유 같은 기름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름이 사실 우리가 기름하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참기름 같은 거 짜보셨어요 혹시? 짜보진 못했죠. 참기름 짜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압력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와서 그걸 기름을 짜는 거고요. 올리브도 마찬가지. 올리브도 그걸 하나하나 따가지고 또 이걸 짜가지고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는 건데 이렇게 식물에서 얻는 기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유를 해서 이렇게 막 치닥치닥거리면 버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충격을 많이 주면 지방이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굳어지면서 생긴 게 버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이 동물로부터 얻어내는 기름인 거죠. 지방 이런 거 말고. 편리하게. 편리하게. 버터가 되게 우연히 만들어진 식재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버터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연원을 따지다 보면 좀 이런 우연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라는 게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은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우유를 이렇게 조금 끓인 다음에 이렇게 치대면 이게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제 굳으면서 이제 버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따로 굳어가지고 버터가 생기는 거고 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치즈를 예전에는 유리병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가죽병에 가죽으로 남긴 병 이런 데 이런 데 이제 우유를 많이 저장을 했는데 톡이 아니면 이제 뭐 중동의 어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양이나 이런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양 내장을 이용해서 이제 주머니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양 위에 그런 레닌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넣다가 우유를 저장했는데 이제 우연히 가지고 다니다가 어? 좀 굳어있는 걸 좀 보고 열어봤는데 어? 상했나 싶었는데 막 먹어봤는데 괜찮았던 거죠. 발효됐구나. 굳고 이제 살짝 발회도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즈가 만들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언제 이렇게 우연히 번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누군가는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우연한 산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러플이 또 있잖아요. 트러플. 캐비어, 푸하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식재료다라고 불리는 트러플. 트러플은 사실은 향신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요? 트러플이 혹시 원래 뭔지 아세요? 버섯류 아니에요? 그렇죠. 버섯이죠. 돼지들이 냄새 맡아가지고. 그렇죠. 버섯이거든요. 이게 약간 유럽의 약간 참나무나 이런 소나무 같은 뿌리에서 기생하는 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러플 버섯이 되는 건데 향이 좀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한 향인데 혹시 우리 가을에 장마 끝나고 이제 버섯이 한참 많이 자라면 송이버섯도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나무 통해서 이제 얻은 것들이 향이 굉장히 또 많이 특향이 많이 있는데 트러플은 그중에서 조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트러플이 굉장히 땅 속에서 굉장히 향을 뿜뿜거리는 그런 향을 내는 그런 버섯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또 이거 누가 얹어 먹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발견했겠죠. 기록에는 로마 시대 때도 트러플이 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 것들은 로마의 미식가들이 좋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이렇게 뭐 약간 기름 같은 향도 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형은 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요. 향이 나는데 사실 맛을 보면 이게 맛이 있다고는 조금 하긴 어려워요. 이 버섯을 맛으로 먹는 것보다 향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급 식재료로 되게 많이. 그런데 이게 왜 유독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생산량이 되게 적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양식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 일일이 손을 캐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비쌌는데 사실은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뭐 별 걸 다 양식하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스페인산 이제 그런 트러플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식같이 비싸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에서 자라긴 하는데 균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나무에 균을 접종을 했다가 이제 뭐 1년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키우는 거죠. 양식인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되게 많이 트러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 블랙 트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흔치 않은 재료는 아니게 됐고요. 사실은 더 귀한 거는 이제 화이트 트러플. 이거는 정말로 뭐 더 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 트러플이 다 오케이. 이거는 뭐 검은 트러플은 뭐 좀 생산재도 많고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 화이트 트러플은 뭐 비슷한 종이에요. 근데 향이 훨씬 더 강하고 약간 달라요. 이제 검은색이 약간 뭐랄까 아메리카노라면 화이트 트러플은 약간 라떼 같은 느낌? 약간 좀 뭔가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굉장히 남성적인.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 그 블랙 트러플은 화이트 트러플은 약간 좀 은은하면서 되게 우아한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식재료로 또 쳐주고요. 화이트 트러플은 이제 유명한 곳은 이태리 알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알바. 거기 이제 몇 년 철만 되면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 철만 되면 이제 트러플 축제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고. 그 화이트 트러플. 근데 요새 뭐 무슨 트러플 인기 끌면서 죽집에 가도 무슨 트러플 메뉴가 있고. 프랜차이즈 버거에도 무슨 트러플이 들어간 거고. 그런 트러플은 원래 그 트러플도 급이들이 있어요. 되게 좀 저렴한 트러플들이 있고 굉장히 고급 트러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가게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트러플들은 사실 뭐 트러플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요. 그리고 트러플 오일이 있어요. 네.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도 사실은 진짜 트러플 조금만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성향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트러플을 넣어가지고 우렸다기보다 트러플 향을 좀 이미지로 첨가를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큰 느낌보다는 그냥 아 트러플 향이 이렇구나. 네. 기분이나 내자. 기분 내는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하는 사프란. 사프란. 얘기를 좀 해보죠.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신지. 사프란 혹시 드셔보셨어요?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타이 사프란이라는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프란은 사실 특유의 향이 있어요. 우리 인도 레스테랑 이런 데 가면 노랗게 만든 사프란 밥 이런 거 혹시. 사프란 밥? 저희 유튜브에 지금 띄워드렸는데 저건 이제 빠이야네요. 빠이야도 빠이야보면 센 노랗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사프란을 넣어가지고 색을 입힌 거. 사실 사프란이 향이나 맛보다는 사실은 원래의 용도는 색을 내는 용도예요. 강황가루처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비싼 이유가 되게 채취하게 이게 꽃의 암술이거든요. 꽃의 암술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암술을 뭐 한 100g 정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면 꽃을 하나하나 일일이 암술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털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고대다. 그렇게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비싸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무게가 작기 때문에 가격 대비 무게 대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지. 사실은 엄청 우리가 그걸 100g 50g씩 먹을 게 아니니까 사실 쓸 때는 1, 2g만 써요. 1, 2g도 안 쓸 때도 있는데 용도가 뭐냐면 음식에 넣어가지고 솔직히 수분이 있는 재료에 넣어가지고 색을 노랗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치자 이런 거 물들일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는 중동 사람들이 황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금 색깔 같은 이런 거 좋아해서 음식에 금빛이 나면 굉장히 고근 음식이다. 그냥 내가 먹는 것보다는 접대용 이런 게 맞는 거죠. 이건 맛과 향보다는 미관상. 그렇죠. 사실 맛을 먹어보면 이게 좀 이게 뭐지 약간 좀 세제 맛 같은 건 아닌데 세제상의 향이랑은 다르고. 우리 서미현재도 샤프탱 있잖아요. 샤프탱. 그런 건 다르고 약간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막 시극을 당기지는 않거든요. 비주얼을 위해서. 그런데 비주얼이 너무 노랗게 잘 물들여지니까 음식에 되게 많이 썼는데 이제 아랍 사람들은 누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샤프탱을 물들인 거예요. 샤프탱이 비싸기도 하니까 그렇게 물들인 걸 하면 나 이만큼 너를 접대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북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아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페인의 빠이야도 사실은 아랍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거든요. 예전에 스페인이 아랍의 지배를 좀 오랫동안 받았어요. 한 몇백 년간 동안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아랍의 음식이 넘어오면서 좀 생긴 음식이 이제 빠이아고요. 빠이아 보면 이제 쌀요리도 사실은 좀 아랍 중동이 원래 유럽에서는 우리는 많이 먹지만. 중동에서 넘어왔다. 먹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약간 좀 거묵티티하고 좀 갈색처럼 보이는데 샤프란을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먹음직스러운 노랗듯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맛있어 보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중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알면 또 음식이 또 보이고 음식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향신료 첫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도 또 뭘 아는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글로 많이 전달을 하거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글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설명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저도 재밌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9번의 남은 시간도 기대를 해보고요. 잡단 미식사전 향기로운 향신료의 세계 만나봤어요. 장준우 셰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cynás público.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건 실제로 장현ования London Mama processo Hollabonilo 우리 Europa의 재산 ло세트 하americana 감동 enough? Oldopada 은식 month listening to Pi PRP Post. 제가 약속 wavelengthinations 하지!